네, 멋있는 사진들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우주소녀 정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면 컵부터 포즈 취해주세요. 자, 새로운 노래의 우주스테이라는 앨범으로 많은 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우주소녀가 이번 앨범에 포인트 안무가 되는 동작을 스포하니 스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안무 동작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포즈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좀 자유로운 포즈가 있을까요? 네, 뭐 한 가지 동작으로 일치를 시키시는 것도 좋지만 뭐 우리 우주소녀만의 각각 개회적인 매력을 볼 수 있는 포즈. 아, 이번에도 뭔가 포인트 안무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포즈 취해봅니다. 정면 컵부터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또 준비한 포즈가 있을까요? 오늘 뭐 예쁜 사진,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셔서. 네. 아, 새해 인사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우주소녀. 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네, 기념, 우리 기자님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우주소녀의 새로운 노래도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도 잠깐만 포즈. 조금 전에 했던 포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른쪽으로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도 3초 정도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우리 우주소녀가 오늘 또 와주트 깊은 새해 인사를 우리 기자님들께 날려주셨으니까 기자님들께서 예쁜 사진으로 보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소녀 각각 개별적인 포토타입.